자 골프의 신 저희가 시즌2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세계대기 스타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 골프의 신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해외 유명한 스포츠 스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겠다고 지금 줄을 섰어요 그래 나니까 골프 신이 1탄 끝나고 나서 밑에 지방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2탄을 빨리 연속으로 안 들어가냐 당연한 얘기죠 폭벌하시니까 때를 한다고 딱 들어갔다니까 여기 전부 뻥쟁이는 거예요 입만 열문뻥이야 이분이 한국에 왔다가 골프의 신을 잠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여기를 한번 나가야 된다 그래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잔인해서 저희 골프의 신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민식축구의 영웅이죠 여러분께서 하인스 워드 하인스 워드 하인스 워드 하인스 워드 하인스 워드 하인스 워드 언제나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미식축구 스타 하인스 워드 그가 바로 이경규의 골프의 신 시즌 2에 첫 손님으로 떴다 하인스 워드 내게 다는 거 다닌다